임성진 으엥 다이렉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대로 넘어왔고 임성진 마음놓고 때립니다 임성진 칩니다 18대15 장우섭 리스티트 가운데서 임성진 송민균 리베로 잘 잡았고 시간차 살려내는 최혁석 리베로 그리고 임성진 해결합니다 기분 좋은 득점 성균관대학교 임성진 어렵게 건져냈고요 왼쪽 오픈 스파이커 태준의 서브 이번엔 왼쪽 오픈 스파이커 빈틈을 노립니다 임성진의 포인트 강하게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왼쪽에서 스파이커 때립니다 임성진의 꿰뚫는 스파이커 아 때릴 수 있어요 때릴 수 있어요 임성진 여기서 임성진이 중요한 득점을 해줍니다 수비됐어요 수비되는 성균관중 임성진 그리고 임성진의 푸시 안정적인 리시앱 그리고 이동 공격 시에도 터치 이번에도 날카로운 싸움 또 한 번 임성진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누군가 worries 이 방송comageddon 가?! 아멘